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3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혁신이 바꾼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요 혁신이 바꾼다 우리의 삶을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은 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시 이네이블 목적어 투부정사 정리하셔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누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됐죠 주된 테마 주된 주제 인간 역사의 주된 주제는 입니다 대절 전체 우리가 become specialized in을 한 덩어리로 외우시고 become diversified in을 한 덩어리로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steadily 꾸준하게 become more specialized 이니까 더 전문화 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what we produce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더 전문화를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왔고 그리고 꾸준하게 become more diversified 다양화 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한 것을 이걸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됐죠 다시 우리가 꾸준하게 더 전문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한 것을 그리고 꾸준하게 더 다양화 시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한 것을 됐죠 즉 한마디로 우리는 이동해 왔다 불안정한 자급자족에서 어디로 B 더 안정적인 상호 의존으로 이동해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 역사의 주된 주제는 뭐냐 우리가 이동을 했는데 불안정한 자급자족에서 더 안정적인 상호 의존으로 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급자족은 혼자서 집을 다 만들 수도 있겠지만 분업을 통해서 집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죠 분업을 통해서요 바이 컨센트레이딩 온 집중함으로써 제공하는데 집중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필요를 40시간 동안 일주일에 됐나요 집중함으로써 제공하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40시간 동안 일주일에 이렇게 함으로써 즉 이것을 우리는 부릅니다 직업이라고 이것을 여러분은 소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72시간을 소비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지 않고 56시간은 세지 않고 잠자리에 침대에서의 56시간이니까 잠자는 56시간은 세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은 소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72시간을 의존하면서 뭐의 서비스에 어떤 서비스인가 제공되는 서비스 여러분에게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해서 됐죠 네 마지막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었어요 목적어를 가능하게 이걸 가목적어고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집목적어니까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얘를 좀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하면 혁신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일하는 것을 뭐뭐동안 fraction of a second을 아주 찰나의 시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인오덜 투브 정산은 뭐하기 위해서 그 다음 비에이블트는 뭐할 수 있는 어퍼블트는 뭐할 여유가 있는 턴온은 켜다 이거니까 켤 수 있는 여유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전등을 한 시간 동안 됐죠 그래서 혁신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하는 것을 짧은 시간 동안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켤 여유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등을 한 시간 동안 그리고 이 혁신은 제공합니다 양을 빛의 양을 제공합니다 어떤 빛인가 요구했을 하루 종일의 일을 필요로 했을 빛의 양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헤드 투 메이크 만들어야만 했다면 그 빛을 여러분이 직접 몸 함으로써 수집하고 정제함으로써 무엇을 참기름이나 어린 양의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단순한 전등을 태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전등을 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애드는 뭐뭐처럼 많은 인류가 그러했던 것처럼 머지않은 과거에 됐죠?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나뉘는 과거에 상상 이상 말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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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